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점으로 4만 선을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임민영 PD입니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34% 상승하며 4만 3.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장중 4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건 1896년 다우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1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도 장중 내내 4만 선을 오르내리던 중 장 마감을 불과 1분 앞두고 4만 선 위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대형주 30개로 구성되어 있는 주가 지수로 월마트, 캐터필러가 1% 넘게 올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들어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이번 주 들어 1.5%와 2.1%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날 S&P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원자재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1.3% 올라 온수당 2,417.4달러를 기록했고 7월 인도분 은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4.63%, 구리는 3.6% 각각 상승했습니다. 유가도 2주 만에 별월당 80달러선 위로 올라서 6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별월당 80.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임민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